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8년 1월 24일이죠 대통령 문재인씨의 65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소외랄까 저의 생각이랄까 이걸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괜히 흠집을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대통령 문재인씨의 65번째 생일을 앞두고 참 권력을 잡았다고 설쳐대는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 이들이 서울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케어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참 문재인을 우상화하는 낯간지러운 광고를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문재인씨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 없구나 하물면 미국에 있어서 살 수가 없구나 정말 무인도 아무것도 참 듣고 볼 수 없는 그 무인도에나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이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건지 윤창룡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저 좌파 노란 완장찬 이 무늬병들에 참 정말 대놓고 그래 어떨 거냐 어쩔래 너희들 말이야 라고 참 억장 무너지게 하는 염장 지르고 있는 이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이 광난극 우상화 광난극이 정말 어떻게 말로가 귀결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참 지켜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한강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먹고 사는 개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돈 갖고서 미국 뉴욕의 타임스케어 그 전광판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문재인 탄생을 참 미워하는 광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래 너희들은 어쩌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하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미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올해 건국 그러니까 건국 70주년이 아니라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도 안 되는 괴변을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한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8년이 아니라 왜 건국 100주년이 하느냐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인정할 수 없느냐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건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북한 핵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더 추앙받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평창에 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북한을 데려다가 지금 평양올림픽을 치르게 된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 살아보자 라는 참 처절한 구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대한민국의 종북세력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었던 제미 반환세력들 반환교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언론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갈기갈기 비난하는 그러한 광고문안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말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65회 생일을 맞은 문재인에게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충원입니다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 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그들의 심리적 저류에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은 촛불세력에 부역을 해서 촛불세력에 영합해서 이미 대세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분석과 진단이 옳은 것이었다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헌재가 지난 22일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제목의 그 책을 보면 헌재가 지난해 3월 10일 그 탄핵 심판에 대해 뭐라고 했느냐 네?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었습니까 이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헌재 선고는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했습니다 촛불집회를 헌법으로 완결해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헌재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미친 조직인 것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적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헌법을 논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촛불시위라는 거리의 거리의 광란극을 헌법과 연결시켜줄 수 있느냐 어떻게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정당화시킬 수 있냐 이러고도 헌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리의 광란극을 설령 그 촛불시위의 그 명분이 옳다고 합시다 맞다고 합시다 백번 양보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헌법을 말해야 하는 헌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 바로 헌재 선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법률가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권력이 그리도 좋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탄핵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탄핵이 뭡니까 검찰이 완벽한 수사를 내놓지도 않고 중간수사라는 것을 날조해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법률적 객관적 어떠한 실체 진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라고 하는 그 날조된 것을 갖고서 만들어낸 온갖 날조 조작 음모 매도 난도지 생매장을 바탕으로 한 신문 쪼가리를 갖고 만들어낸 것이 12월 9일 국회 탄핵 아니었습니까 국회 탄핵이 왜 성공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성민과 김무성 그 일당이 박지원 안철수 문재인 그 세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사건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헌정 파괴 사건 조작 사건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법률적 객관적 진실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 만들어낸 조작해낸 인민재판 여론재판이 국회 탄핵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촛불 집회 헌법적 완결 재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민주노총 입니까 전교조 입니까 그러길래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냅니까 이건 완전히 좌파 찌라시 좌파 찌라시 지금 광화문 가면 널려있는 좌파 찌라시 입니다 이것을 헌법 뭐요 헌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로 만들어내요 네 당신들이 정말 일말의 양심이나 상식이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법률가라는 이름을 팔아서 육법 전설을 팔아서 권력에 영합하는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아닙니까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들의 정권의 부역자에요 족불세력의 부역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헌법 재판소까지 이걸 어떻게 자 백번 양보해서 당신네들이 작년 3월 12일에 내려온 전원일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이런 책자로 기록으로 남겨놓느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 헌재는 미친 겁니다 자 이 책에 헌재가 내온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헌재가 헌재가 내놓은 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까 정말 이건 전교조나 민주노총도 이런 그야말로 이런 저질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역사의 도도한 물결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줬다 객관적 법률적 실체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생으로 퇴진시킨 거 이건 날강도죠 국회라는 이름이 입법부가 국회라는 이름의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 대통령 권력을 무너뜨린 이건 날강도 날강도에 의한 정변 정변이죠 김평우 변호사 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변 정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헌재 앞에서 성난 태극기 진영의 군중이 모여들어 파면 결정에 부당성을 외쳤다 하지만 그 같은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헌재 재판관 여러분 지금 토요일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극기 집회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를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 그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의 양심으로는 그 엄청난 태극기 물결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참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지식인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야말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원일치의 파맹 결정을 내놓는 거예요 헌재가 작년에 박한철 헌재수당이 그 박한철 자리잔차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물러나게 되면 내가 6년 임기가 만료되면 그 뒤를 잇게 되는 이정미가 임기가 3월 13일에 끝나게 되니까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된다 라고 정말 맑았지도 않은 괴변을 늘어놓고 물러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률가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률간 거예요 어떻게 헌재수당인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헌법재판소 소장에 앉혔는지 말이죠 참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어요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그 진퇴 여부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 임기 문제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정말 완전히 촛불세력에 영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좀 쌍나팔 불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네 이정미 헌재수당 권한대행 자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이정미 씨가 헤어롤 말고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는 장면을 보고서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 총편들 네 그리고 우파에 있다가 천양에 하도 지금 박근혜 조지는 걸로 조지는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는 여성의 롤모델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헤어롤 둘둘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서 출근하면 그게 일하는 여성입니까 대한민국이 미쳐서 미치지 않으면 그런 미화 그런 우상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서울 그 수도 지하철역에 그 문재인 TV 대통령 생일 축하하는 그 광고판을 갖다가 도배할 수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볼 때 저거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쳤구나 완전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그 전광판에 문재인 동영상 상영하는 그 광고를 낼 수가 없죠 대한민국 정체적으로 미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미친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로라는 헌재가 낸 책에 네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재입니다 네 왜 그렇게 전원일치 판결이 났느냐 그 의문이 지금 풀린 거죠 의문이 그 의심이 이제야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 헌재 재판관들이 완전히 촛불에만 휩쓸려갔구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에 도장을 꾹꾹 눌러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재판관 대한민국의 그 거룩한 법률가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헌재가 뭐냐 문재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권력의 홍보부장이에요 홍보부장들만 모인 단체가 대한민국 헌재라고 이러고도 홍보부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어떻게 했느냐 헌재 소장의 제일 처음에 그 헌재 재판관 중에 김희수를 헌재 소장에 내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김희수가 이제 낙마하니까 이 진성이라고 또 재판관 그중에서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내정했는데 그 이진성이라는 사람이 그 인사청문회 때 뭘 하겠느냐 헌재 재판관으로서 담당했던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판이라고 아주 내놓고 떠들어댔어요 아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완전 뭐 독립운동가예요 김평우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탄핵 그 정변으로 구속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서른다섯 명이랍니다 서른다섯 명 조선시대의 그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 전전정권 전전전정권 를 찾아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렸던 그 사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참 실감합니다 심지어 헌재까지 완벽히 그 문재인의 사화 그 문재인 사화에 동원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저윤창중은 여러분과 함께 이 미쳐버린 헌재 재판관 그들의 이름을 모두 역사에 기록해서 길이 남겨둬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